좋아요와 구독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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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? 유하 유하 오늘은 참치김밥이랑 순대랑 떡볶이를 먹어볼거에요 잘 먹겠습니다 뭐 줄까 고코야? 간줄까? 하하 싫대 그러면 내 입으로 마사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은 주지도 않아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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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맛 그리고 순대도 엄청 촉촉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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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나 원래 이것도 못 먹었는데 요즘에 조금 먹기 시작했어 뭔지 알아? 귀인가 위인가? 하여튼 이거 흰색깔 오소리 광투? 이거 원래 못 먹었거든? 근데 이게 원래 맛이 뭔가 비려서 못 먹었는데 요즘에 조금 먹으니까 맛있더라 이거 하하 뭐 참치김밥 안에 속속 봐봐 엄청 근데 너무 커 나랑 이렇게 참치김밥이 크면은 너무 좋아 음 고추장 맛이 엄청 가득나는 떡볶이 떡이 얼마나 쫀득쫀득하냐면 느껴지나? 고양이 낯선 사람 보면 숨어요 하는데 숨을 때도 있고 달려갈 때도 있고 보통은 숨는 것 같아 커튼 제일 숨어 우리 집에 막 그런 거 고치러 오면 그 아저씨 양말 쪽으로 잡고 가 나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발 냄새를 맡아 고양이는 고양이 모자 이건 본 적 없지? 이건 본 적 없지? 이건 본 적 없지? 까먹어 아니야 잠깐만 있어 잠깐만 갈까? 아니야 아니야 가지마 큰일이 거기에는 ㅋㅋ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